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이 올해 말까지 병원 운영을 더 맡기로 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.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수탁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인데, 시립 제2요양병원의 새 수탁자로 응모했던 의료법인이 운영 의사를 포기해 새 수탁자를 찾지 못하면서 전남대병원이 5개월 더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. 이로 인해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, 노조의 파업이 20일 넘게 계속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, 남은 5개월 동안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아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. 한편 지난 2013년 남구 덕남동에 문을 연 제2요양병원은 지하 1층, 지상 4층 규모로 196병상을 갖추고 있고, 신경과와 외과, 재활의학과, 내과 등 4개과가 운영 중입니다.